사업을 하면 이 인공 건물을 넣고 굴목하면서 가볼거에요 어? 거기 왔어?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학교 어땠어? 학교였지? 자꾸 졸고 계신 인 말 한네 여장학위 홍대 형 거기로 잘 찍었어? 유튜브를 나갔날인데 아 자기가 팬티 너무 킨다 왜 한숨이야 왜 왜 한숨이예요? 아니요 누구한테 맞았어? 저한테 손을 잃어 누가 때렸어? 성현이가 손 씻어줄게 누구야 이거 삼각대 알루미늄으로 휴두르 펴면 돼 누구든지 울어? 왜? 대화장님이 울었어 왜 울지? 울어 자기야? 오오 왜 울어 왜? 카메라를 터뜨렸어 카메라? 아니 너 돌려준 거 AM 카페 갔단 말이야 터뜨렸는데 그거 책을 맡기면 되지 뭐 근데 진짜 그거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수리가 못나게 가루가 난 거야 진짜로 카메라가 가루가 났다고?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떨어뜨렸길래 아 진짜 떨어뜨렸어 어 왜 왜 왜 왜 울어 왜 아 뭐 카메라 가지고 울어요 자기 왜 진짜 미안해 응 응 성현이가 왜 아 성현이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울어 취업했으니까 뭐 다시 갚을 다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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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성현이가 사실 카메라를 얻다 버려야 되나 고민이라고 했었거든요 성현이는 카메라 살 거야 어차피 새로 하고 바꾸려고 했던 참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기 우는 게 카메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싫어 왜 이렇게 울어도 이뻐? 왜 박보검상이야? 카메라 얼마? 한 3,000원 주고 있는 점에서 샀어 빨리 말해 울만지 진짜 솔직히 말해 4,000원 아 근데 그 가격이 좀 세요 5,000원 액션캠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쓸 일이 없어요 진짜로 빼래로 로신 빼빼로 니가 생각할게 나 부탁할게 있어 카메라 또 빌려줘 아니야 빌려줄 수 있어 저 스카점 보고 눈침 쳐죠 이렇으라고? 하나 둘 셋 어? 성우리야 뭐야 박살났다면서요 아 선생님 자기 이거 카메라 부셔도 되는데 진짜 부신다 아니 진짜 부신다 이거 반응 어떠셨어요? 자 반응 어떠셨어요? 안녕 아하하 오오오오오 우 캫